안녕하세요. 판례원고 공동의 반려특위의 반길 전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조합 탈퇴 후 정상과 손익준배 비율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나 285523 등 판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상금 등이고요. 원고는 조합의 잔류자, 피고는 조합의 탈취자입니다. 이게 다 이제 정상금을 청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잔류한 사람이 이제 내가 계산을 받더니 니가한테 더 갔어. 그러니까 내놔라고 해서 정상금을 청구하는 거고 탈취자도 반소로서 오히려 내가 받을 게 더 많다라고 반소를 제기했는데 결국 이제 파기환송되는데 결국에는 탈취자가 조금 더 받게 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월 8일 날 5대5 비율로 출자를 해서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손직 분배 비율도 5대5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7년 8월 31일 날 동업에서 나는 나가겠다, 탈취하겠다, 내 거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탈퇴 당시의 학원의 재산은 총 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 7,650만 원을 이제 그 원고가 피고한테 준 거죠. 그 원고가 피고에 비해서 7,250만 원을 실은 더 출자를 했습니다. 더 출자를 했고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리고 학원생 및 자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원고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야 이 학원은 내가 돈도 더 냈고 내가 기여한 것도 훨씬 많기 때문에 7,600만 원을 준 것도 너무 많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원심은 원고의 역할 비중을 감안해서 지분 비율을 65대35로 하고 그래서 피고가 원고에게 375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해라. 예를 들어서 원고의 일부 승수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 시에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탈퇴 당시의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들입니다.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칙을 대법원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탈퇴 당시에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탈퇴자의 지분이 얼마냐? 지분 비율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지분 비율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탈퇴하는 경우에요.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 비율만큼 금액을 정산해 줘야 되는데 그 지분 비율은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말한 750만 원을 더 출제했다거나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정은 손익 분배 비율과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 분배 비율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5대5죠. 이 5대5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탈퇴 당기 학원 재산은 2억 원이었는데 원고의 피고의 미출자금이 750만 원이 주어야 되죠. 그러면 학원 전체의 자산은 2억 750만 원입니다. 이거를 50대50으로 적용을 하면 1억 375만 원이 되고 7,650만 원이 미지급이 됐고 미출자금 750만 원을 합산 이 금액을 뺀 이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 겁니다. 원심은 65대35로 받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5대5로 계산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조합 탈퇴와 조합 청산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조합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자한 가액이 있다면 아까 말한 750만 원 이 부분까지도 다 해서 출자한 걸로 청산하는 거죠. 조합 탈퇴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내부의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청산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에 따라서 청산하는 거고 조합 탈퇴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업 계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이 10명이면 조합은 10명인데 한 명이 나갈 경우에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에서 출자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해하지 않는 조합은 있다면 이 부분은 조합의 채권을 계산을 하고 손익 분배 후 미출자금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출자금에 관해서 손익 분배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청산과 탈퇴의 부분은 비율이 다르다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